금속은 살점보다 강하다 뼈는 경편없는 부품이다 어! 어머! 두려움에 떨어라 살덩이를 오 이거 그 풀캠이네 풀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몰랐지? 자 일단 제 신발부터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신발 보라 색깔에 노란색으로 포인트를 넣은 워커 그 위에 바지를 보시면은 어? 이거 처음에 디자인할 때는 바지 붙어있었는데 너 살쪘니? 닥쳐! 이거 왜 벨트 안잠겨? 바지 안잠김? 여기 뭐라고 써있네 슈퍼 리얼 하이테크 AI라고 써있네 글씨도 써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다가 이제 어느정도 이제 하드 끼워다니니까 잡아주는 벨트를 딱 이렇게 또 참으로써 아무리 움직여도 그래도 이제 노출이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또 15세 방송이잖아요 건전하게 건전하게 이렇게 벨트도 야무지게 타놨습니다 원래 2칸 여유 있었는데 1칸 여유 같이 라고요!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또 위로 올려주세요 오우 오우 진짜 편육이네 자 보시면은 자 쌍꺼풀도 있구요 그리고 눈을 보시면은 야 눈 잘 봐주세요 이거 이거 색깔이 시원하지 우리는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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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색 민트색이냐? 안이 시원하지 않습니까? 빠져들고 싶은 이 눈동자 저 눈동자에 빠져버리고 싶어 나는 고런 느낌의 눈동자 죄송해요 잘났어 일로와서 같이 놀다 앉아봐 앉아봐 나 앉아있어봐 약간 토막 스타일로다가 아니 저기요 옛날에 토막이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김세하님 아시나요? 못 움직인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처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 오히려 좋은게 이거 원래 마술쇼 도우미는 미녀도우미를 사용하잖아 나 이거 외국인 미녀도우미 아니야? 유미 뮤 와 진짜 화분참는거 빠져들기 그럼 요런식은 뭐야? 진짜 이런거에만 머리를 진짜 잘 쓴다 이 말이지 봐봐 생각해봐 트위치에 뭐 볼거 없나? 하고 이렇게 유랑하는 투수분께서 이 썸네일을 보면 금참지 쉽지 않지 이거 참는거 쉽지 않지 이거 못참지 클릭참기 레벨 99짜리 방송화면을 만들겠어 진짜 별로다 진짜 별로야 이거 웰컨트 동막골이잖아 어? 그래? 아 진짜 금속은 살점보다 강하다 뼈는 경칸없는 부품이라 어? 두려움에 떨어라 살덩이를 흘렸다 인간 망해라 인간 망해라 지금까지 나한테 이상한 소리 했던 혼자 한 번이라도 하는 놈들은 당황해라 이 새끼들 당황해라 인간 세상의 끝이 도래했다 인간 세상의 끝이 도래했어 뭘 소환해내신 겁니까? 도대체 어떤 괴물을 소환해낸거야 아 참 나머냐 기껏 소환했더니 이게 김저님이야 아 꽝 아 꽝 아 꽝 김저님이야 아 왜? 서큐버스 누나 원했는데 김초딕이야 악마 서큐버스 이제 브라저만 입고 나올 줄 알았는데 이제 김저님 나와가지고 얘들아 치자 사줘 아 극혐이야 진짜 마법진으로 소환했더니 그게 나왔습니다 왜 5성 서큐버스가 아니라 일성세아인거죠 환불해주세요 얘들아 서큐버스를 소환을 하면 정력이 빨리잖아 그러니까 내가 소환되면 지갑이 빨리 되는거야 빨리 돈 줘 어우 그거 끔찍해 나 오늘 아침은 햄버거 먹고 싶어 끔찍해 한입 먹고 나 싸이버거 말고 이제 불고기 먹어 먹고 싶어 젠장 새야호 어서오십쇼 금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도 재밌게 봐주십쇼 어서오십쇼 어서오십쇼 이제 피자 먹자 끝이야? 응 공개합니다 하나 둘 셋 업 짠 베이컨 진짜 존나 맛있겠다 베이컨 에그 베이컨 에그 피자 뼈 없는 순살 순살 피자죠 이거는 남자들을 위한 내 취향이 100% 반영된 뉴욕 페퍼로니 와아 오오오오오옹 Enableable 자 골라 각자 번호 하나씩 얘들아 몇 번 땡겨 장말에 얘들아 행운의 번호 몇번인거 같은데 아무도 안 나온 3번 가겠습니다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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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저 페퍼로니 못 참지 저 베이컨도 못 참지 제발 너네 저녁에 걸려있지만 난 돈까지 걸렸어 제발! 나 돈까지 걸려있어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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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가자! 자 자 원근부터 가자 원근부터 원근부터 하나 둘 셋 넷 위원장 아 안돼! 황열 줄었어! 짜증나! 아 조졌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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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형상 이런 식이야 우리 형상 이런 식이라니까 중호야 우리 형상 이런 식이야 진짜 그만하면 우리만 걸리잖아! 왜 그렇게 되는 거야 진짜? 미친 거 아니야? 제발 제발! 진짜 제발! 간다. 진짜 제발요! 제발 부탁드립니다. 자치신병지! 하나 둘 셋! 따라라라라 따라라라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! 아니! 보여줘! 아니요! 아니! 아니! 나 와라니가 돼! 이거 진짜 이거 사기야! 편누라 다이렉트로 먹었네. 편누라 그냥 다이렉트로 먹어버렸네. 아유 먹자 바닥에 놓고 먹었대나. 먹읍시다. 우리 팬크 슬레이 언니 오시자마자 많은 세아 고맙습니다. 우리 세아한테 피자 줄 사람 한 조각에 만원! 돈에 들어오면 한 조각 sin다! 방금 들어왔는데! 아! 방금 들어왔는데 방금 만원 들어왔는데! 말하고 나서 들어와야지! 말하고 나서... 말하고 나서... 먹자 채야 줘. 나도 먹자! 알았어. 하나 갖고 가. 더블 오메이너님 감사합니다! 막! 채야 줘 먹자! 데이터도 줄게. 아니 이거 먹지 말고 데이터먹으라 하는 거 아니야? 세안이 피클이 맛있게! 야 피클 줘라, 가져와. 아니 피클, 피클 살려, 아니 아니 얘들아! 아 이건 아니지? 야! 너는 자꾸 이런 걸로 이런 걸로 경쟁 붙지 마. 진짜 먹으라고 만원 썼어? 그럼 난 먹지 말라고 만원 써야지. 이런 거 하지 마! 아니 얘 삔쪽 많이 가져갔어. 제가 가져오는 거 아니야. 여러분 이거 다 기부되니까 이제 그만 쓰세요. 아니! 우리가 먹는 거 다닌게 뭐 그만했고. 이런 걸로 전생 붙지 마! 얘들아! 이게 너무 진짜... 고향 강심 부대식들! 새하 한 조각 먹어. 데이터, 피클, 와사비 말고. 먹으라 했다! 그... 한... 나... 멍다! 나 이거 먹으라 했다! 맞다. 와... 세하 넘쳐. 아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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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진짜 한 입 먹었어! 야 진짜 맘만 봤어. 진짜 한 입만 봤어. 진짜 한 입만 먹었어. 에이... 아니, 시끄러워. 아, 잠깐만. 아, 이거... 야, 나 BTS디와. 안 좋은 기억이 떠올라, 이거. 이거 안 좋은 기억이 떠올라. 왜? 이거 너무 너무 안 좋은 기억이 떠올라. 역시 기억은 다르게 적히나. 나는 좋은 기억인데. 와... 페퍼로니 피자. 진짜 맛있겠다. 야무지게... 뭐 해야지? 이쁘리לי. 아아아아아악. 이제 comum 오늘이나 구입는 거에 가ittle. 지orge 부장부의 냄새가 돼 Add recomendable. 아니.. 아니. 아니ermanManManManManManManManM define. 이렇게 가지고. 안는 Φool 아님 sitten? 장난쳐서 미안해 남은 피자 전부 새하 소유로 하자 다 동작 그만 다 멈춰 남은 7조가 다 될거야 건들지마 건들지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